드디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어떻게 받는지 모르다가 금방 되게 쉽더라구요 신청하는 방법이 저는 그냥 10만원 넘으면 주는 줄 알았거든요 신청을 해야되더라구요 신청을 해서 우리 설친이 덕분에 이런걸 한번 또 들어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저 그냥 원래 이런거 하고 챙기는 성격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는 아니라도 이걸 주신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거 이름 막 잘못 쓰고 보는거 아니겠죠? ㅎㅎㅎㅎㅎㅎ 어 어 이거 또 꺼내 놓으니까 멋있네 짠 영롱하네요 반짝반짝거리네요 다 이게 우리 설친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꼭 골드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내피셜이 아닌 정말로 고급 정보들을 열심히 들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 다시한번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 또한 해준 수